안녕하세요. 타세입니다. 오늘의 중고맨블 슈퍼커브 핑크색입니다. ADB125로 교환해 가시면서 이쁜 모토캠핑용으로 쓰셨던 혼다 슈퍼커브110 핑크색을 물려주고 가셨습니다. 소모품은 앞뒤 다 거의 90% 이상 신차급이구요. 프론트 바구니, 핸드폰 충전거치대, 일반 마운트 거치대, 바, 베트남캐리어, 보조가방, 쿨시트, 돗자리 2개까지 주고 가셨어요. 85리터 대용량 알루미늄 박스도 주셨구요. 이렇게 냅이 깨끗하고요. 뒷쪽 안전을 위해서 보조 깜빡이도 달아 놓으셨네요. 타이어도 짱짱하고 바이크 상태에 굉장히 깨끗합니다. 핸들 바란스까지 좋은 걸로 해놓으셨네요. 자, 키 한번 켜볼까요? 현재 키로수가 16,854kg 슈퍼커브110, 옵션이 짱짱한 녀석, 2021년식이구요. 아직 에이스 기한도 남아있죠. 이 이쁜 녀석을 299만원에 분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